중독독독독독독독독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맛 팽이버섯 초콜릿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파 너무 맛있다 소스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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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은 왜 이리 든가가? 너무 질깃해 이건 왜 이리 든가가? 가슴은 왜 이리 든가가?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쭈쭈쭈쭈 달걀 호박 매콤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달걀 매콤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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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마요네즈 아삭아삭 계란 매콤달콤달콤 색깔이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네요 마늘에 넣어서 그리고 식감은 거의 묻어봤어요 그치지 않아서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매운 것 같아요 치즈가 매운 치즈 치즈가 매운 치즈까지 잘 먹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